네 네 경기도 안양에서 학생파이팅 국민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가수 분들 또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그룹 가수 분들도 만나봐야 되겠죠? 그럴까요?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요 아주 깊이 있고 또 매혹적인 목소리를 지닌 분입니다 무대에서 역시 너무나 아름다운 매너를 보여주신 분이시죠? 속난이십니다 박수 많이 해주세요 박수 다가오고 싶은 밤이며 볼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거짓는 척에도 많이 믿을 수 있어요 뭔가 거짓는 아주 많으니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깊이 , 오늘의 깊이 있다는 점을 길에서 꼭 가고 싶은 면이 좋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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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